덕배님 무슨 야생감으로 이 미션을 하시는 거지? 저 실력파 BJ이거든요? 너무 다치실래요? 저 실력파 BJ이거든요 손이 되게 커보일 수 있는데 저 손은 되게 작아요, 저 손 웬만한 여자들보다 작습니다 르블랑 왜 이렇게 먹었지? 못 먹은 각인데 이거? 레벨을 못 했는데 무섭다 계속 뛰자 뭐 이게 뭐 줄나 꺼라 하.. 제가 되게 웃긴 거 보여드릴까요? 미드에 팀 뭐가 있지? 오? 오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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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야 너 죽는다 오.. 누구야? 둘.. 오.. 가재 아니 예예! 오.. 오.. 방лиз MP3 야 너 힐을 왜 혼자 쓰냐 너만 많니? 이거 또 오이기? 티모가? 이거? 너? 어? 이거 재평가 필요합니까? 아닌 거 같은데? 그냥 뛰면 아닌 거 같은데? 와 진짜 세다 1라오이 이걸! 봐봐 이거 좀 이렇게 마음 좀 편하게 놓고 이렇게 막 어? 어 이거 이걸! 언니 티모야! 아 티모 형! 아 제발요 티모 형! 형만 잡으면 되는데? 아 뭐야 아 나 아직 와 근데 진짜 세다 1라오이 와 진짜 센거 봐 와 진짜 세! 왜 이렇게! 왜 이렇게! 왜 이렇게! 아악! 이거 이기면 늘 확인데? 이거 이기면 진짜 저는 또 지금 바로 사러 갈게요 으악! 으악! 이걸 바로 네? 으악! 죄송 못 맞춘네요 어? 나이스! 이거 잊어리올까아지! 야야야야야 팔을 누가 갔다 팔을 누가 갔다 풀! 풀 뭔데? 뭔 풀이야? 근데 나 이길 것 같은데? 약간 이길 것 같잖아요 근데? 덕배야 홍대에서 버스킹하는기면 거기서 정모까지 하냐? 무슨 소리냐 이번 번 이긴다 피카츄 페이크 지렸고 연기대상감 좋아요 연기대상감 얘가 자꾸 나 무시해 얘가 자꾸 나 무시해 야 이거 이긴다고 진짜로? 이거 왜 이겨요? 얼어붙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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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? 탁 제가 죽인거에요 나니? 이걸 이기고 이걸 이긴다 아 16점 올라왔어 16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